문이 안 닫히네 안녕하세요 식물 좀 둘러볼게요 네 누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끝났죠 겨울에 겨울이 이거 추위에 약하잖아요 아빠가긴 한데 아빠가 부끄러워 겨울에 겨울 겨울에 겨울에 귀엽잖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올게요 다른 농장에 왔습니다 차 끌고 건너편 오면 또 이제 이렇게 화해 단지들이 있어서 여기도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단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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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불러 볼게요 네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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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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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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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둘러 오면 건데 식사하시죠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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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문의가 오죠 어떤 식물이 있냐 나는 이런 식물을 심고 싶다 이렇게 문의가 오면은 오늘 이제 아침에 와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여기 찍은 식물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상담을 해드리고 예약하시면 가서 그 식물을 심어드리면 되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맙습니다